대안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엔데믹시대 교회 부흥을 위한 총회 샬롬 부흥 전도대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은 발대식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107회기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도대회 깃발을 들었습니다. 예장합동 권순홍 총회장은 발대식에서 지난 3년 동안 교세가 26만 명이나 줄었다며 인구 절벽시대 학령 인구 감소로 교회 학교 수는 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순홍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움츠려든 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전하며 부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는 겨자시같이 성장하고 누룩같이 번져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총회 샬롬 부흥 전도대회 발대식에는 전국 163개 노회장과 총회 산하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 전국교회에서 선발한 전도일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교회가 내년 1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샬롬 축복 전도 방식으로 7주 동안 총동원 전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은 이를 위해 총회 예산 1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샬롬 부흥 전도대회 발대식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기도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애도의 시간을 가진 참석자들은 샬롬 부흥 직분자로서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예장합동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선봉장을 자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태원 참사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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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